안녕하세요 나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오돌뼈예요 아원푸드에서 오돌뼈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돌뼈에다가 매콤한 오돌뼈에다가 소주 한잔 할 거거든요 일단 소주부터 냉장고에서 꺼냈더니 물기가 생겼어요 아이고 달달 오돌뼈 제가 뼈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되게 깔끔져요 국내산 돼지고기로만 해갖고 맛있네 이게 3인분 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장이 조금 작길래 3인분은 해야겠다 그러고 했는데 후라이팬은 아직 남았어요 여기다가 가득 담았는데도 후라이팬이 남았어요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온 거라 양이 줄지가 않아요 오히려 양이 늘었어요 볶을 때 세종이 버섯하고 양파하고 파하고 그렇게 넣고 대파하고 그렇게 넣고 볶았는데 양념이 넉넉해가지고 이것저것 야채 넣고 같이 볶으니까 양이 더 늘었어요 더 넣어도 되겠다 야채 같은 거 양파 이런 거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이거 귤 이거 파란 귤이에요 이거 뭐라그러더라 청귤? 항상 님이 맛있어 보인다고 사온 거예요 음 음 뼈 오돌뼈 음 음 출석 체크할게요 마늘 마늘 고추 고추 음 계란찜 음 어느 정도 식었을 줄 알았는데 아주 따끈해요 아주 따끈해요 음 음 눈으로 보기만 하고 3인분을 했는데 남겠는데요 양이 많아서 보통 오돌뼈 사다가 볶으면 양이 많이 줄어요 근데 초벌구이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그냥 호라이팬에다가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넣고 볶으니까 되게 간편해요 더 간편한 거는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돌려서 먹어도 돼요 음 깻잎에 제가 되게 오랜만에 광고를 찍는데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 아원푸드가 아원오돌뼈가 네이버에서 12년 됐대요 되게 장수 브랜드예요 한번 쫙 봤어요 리뷰도 보고 쫙 봤는데 어 이거 해야겠다 하고 딱 마음먹은 이유가 뭐냐면 리뷰가 8,500건이 넘고 거의 다 좋은 리뷰인 거예요 단골들도 많고 근데 그거보다 리뷰보다 그 리뷰에 사장님이 다 답글을 달았는데 사장님이 되게 재치있고 그 답글을 보고 거기에 제가 아 이건 해야된다 그랬다니까요 오돌뼈도 많이 들었어요 음 내 스타일이야 여기 밥도 있어요 여기 밥도 있어요 오 매워요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살짝 매콤한데 이 정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하하 매운 걸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요 근데 매운 걸 되게 좋아해요 음 음 음 음 안 돼 너 못 먹는 거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가 주먹밥을 만들까 어쩔까 하다가 이렇게 쌈 싸먹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쌈 싸먹는 게 더 좋아요 저는 근데 참기름 넣고 김가루 넣고 막 슥슥 비벼가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반찬 없을 때 비상 반찬으로도 좋고 안주 없을 때 비상 안주로도 좋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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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섯은 제가 넣은 거예요 들어 있던 게 아니고 그런 거 이게 오돌뼈 골라 먹는 재미도 소확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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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건물주가 저희 집 집주인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전에는 막 화가 났어요 전세자기를 당했다 피해자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래요 제가 전화도 했었어요 누수 얘기도 다 했어요 근데 누수는 전세사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대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피해를 입었는데 건물주는 계속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속도 안 되고 조사는 받았대요 저희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구속이 됐는데 그냥 그래요 기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다고 할까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해요 감옥 갔다는데 나라에도 화가 나고 건물주한테도 화가 나고 우리나라 법도 좀 화가 나고 근데 구속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막 화가 났었는데 구속이 됐어요 됐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망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갔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희 집은 계속 엉망이고 전세금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건물주는 건물주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난 잘 못하는 거 같이거든요 그냥 타고 싶고 저기 아삭아삭 그거는 안쪽으로 좋은데 좀 편한 건 아니고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되는 걸로 아... 아... 음! 고춧가루 평소에 이렇게 촬영을 하면 먹다가 뭐 이렇게 주거든요 닭통집이나 닭발 같은 거 옆에다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옆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드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저는 다 먹기 전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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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아 술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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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음 음 음 음 하아... 하아... 음? 아 깻잎하고 잘 어울리네요 깻잎하고 딱이네 여기다가 깻잎 해가지고 밥이랑 볶아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양 진짜 많다 아 깻잎 아 와...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청귤도 먹어야죠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새콤달콤한 그런 귤 있잖아요 맛이 강한 거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딱 이러네 맛있어 막잔입니다 오늘 건물주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기분이 이상했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맛있는 오돌뼈에다가 소주 한잔 딱 먹고 기분 좋게 아휴 오늘 디저트도 맛있어 청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